초고입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마운드는 이제 등번호 32번 선수입니다. 초고입니다.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속지 않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투구가 안된다는 겁니다. 타자의 카운트 결국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내스 투볼이 됐습니다. 지금도 보니 예리한 코스였어요. 투볼 원수입니다. 3앤원입니다. 잘 참아내습니다. 5그룹 바울 스윙 삼진 초고입니다. 가장 때리기 어려운 곳으로 떨어지는 변화구 들어옵니다.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하나 정도는 좀 도망갈 줄 알았던 초고 갑니다. 투자하는 일로 바이크를 꽂아 넣었네요. 스트라이크 투 스윙 삼구 삼진 초고 2국째 볼 카운트 1앤원 지금 상당히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전역합니다. 토투 패치 5국째 타자 때렸고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그리고 3루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2국째 원 볼 원 스프라이 지금은 볼이 빠르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뒤로 가는 파울 타임 아웃 4구 스윙 삼진 초고입니다. 드럼 1989